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스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진하나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 얘기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신도들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이제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생명살련일 생명살련일에 참으로 성리란 참된 성리의 맛을 보고 살 수 있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첫째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된다 예배 성공자는 참석한다가 아니에요 내 설교 들었다가 아니에요 예배 성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어플리케이션 그것을 적용하는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을 예배 성공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예배 성공해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공적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삶 자체가 전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내용이 전부 다 삶 자체를 보면 다 예배야 그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삶 속에 영향 입혀라 삶 속에서 너가 믿는 예수를 좀 오피년 리더 영향 좀 입혀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다 이런 영적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실천 상황을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를 회복해라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관계, 관계지요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인생 성공 삶 속에 나 성공적이다 성공적인 자가 되고 싶다 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 길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이냐 실패의 삶이냐 나누어진다는 거죠 성공학과 자기 개발의 대가로 불리는 벨 카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인의 성공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기여하는 기여도는 15%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15%밖에 안 돼 나머지 85%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관계 그걸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 자신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 또 성공한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수치가 쫙 나왔다 그래요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게 따라서 성공 실패가 나누어진다 그래서 델 카네기는 인간의 모든 관계에 맺는 행동을 뭐라고 말했냐 인간경영이라고 말했어요 인간경영 직장이나 사업뿐만 아니라 친구와 동료 심지어 가족관계 가족관계 모든 관계 인간관계 나 위에 다른 모든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인간경영이라고 했다니까요 이 정도로 심하게 말했습니다 인간경영 이게 제대로 되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 관계 이것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 이게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잘 되어도 하나님은 나와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희망생활로 출발해요 출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면서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싶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말씀 듣는 것도 어색하고 심지어 전도하는 이거는 더 심각하게 어색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며마 하나님과 한복하게 되었은 적 한복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벌의 저저 가운데 빠졌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었어요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원수였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어준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으로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 끝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면 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하면 끝난 것이 인간들이 뭐 필요해서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신앙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특별히 좀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 특별히 좀 뭔가 성경 많이 읽는다는 사람 뭔가 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면 되지 뭐 인간들은 무슨 반응이 뭐 필요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 잘못 읽었어요 기도 잘못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 응답받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증거 있는가 잘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도치에 발휘했지 그걸 영적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 피해가지고 절간에 앉아가지고 돈 닦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요 불교 군 없는 종교에요 사람 피해가지고 수도원에 새 밖에 돌 닦는 것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에요 천주교 종교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격으로 안 돼요 내가 무슨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부활의 기쁨 이것이 쫙 깔려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깔려진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이 바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인간 서로 간에도 화목해라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경본대 성도들 모두를 살리는 영적인 큰 그릇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참 지혜자로 다 서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먼저 체질입니다 구절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우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는요 참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십인십색 만인 만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사람을 빵빵 찍어내는 복사가 아니에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요 표현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이혼하는 이혼율 첫째 이혼 사유 첫째 성격이 안 맞았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반대를 좋아해요 반대를 좋아해 반대를 좋아한다고 본능적으로 자기와의 반대를 좋아해요 문화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반대가 진짜 반대가 돼가지고 외모만 보더라도 외모만 보세요 손바닥보다 조금밖에 안 큰데 70억 인구가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그 어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묘 막창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상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 색깔로 쳐다보면 원뉴스를 깰 수밖에 없어요 원뉴스가 딱 깨져요 한국 교회가 다 깨져 있습니다 끝으로는 모이지만 속마음은 다 깨져 있습니다 무슨 노선이 있어요 뭔가 기독권이 있고요 특세가 있고 뭔가 다 있어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지체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통해서 채워서 가야 되는데 꽉 눌리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안 자라지요 성장할 수 없지요 부응이 안 되죠 사단이 말이죠 이것을 딱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의 큰 통로입니다 이게 사단의 노리는 것이 이 방법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자기 생각에 잡혀버리도록 자기 자동심에 꽉 잡히도록 서로 오해하고 서로 섭섭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사단의 주 핵심을 깨는 거예요 원리스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성으로 가득 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화목의 원리스를 이룰 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먼저 라는 단어예요 먼저 먼저 서로 먼저 하면 이 말은요 말이 쉽지 실제 행동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도 부부싸움을 했을 때 누가 먼저 화해 제철을 씁니까 부부싸움 안 하면 좋겠지만 너무 안 한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가끔 하죠 가끔 가끔 하는데 자 이때 자 이때 부부싸움 일어났을 때 서로 몸에 그 특징이 서로 재는 거예요 서로 자동심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라고 먼저 말을 해 이 소화의 제철을 서면 자동심 상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버티어 좋다 한번 해보자 서로 말도 안 하고 물 갖다 먹고 서로 각자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사단에게 폭삭 속은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때 내가 먼저 먼저 화해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럼 이기는 겁니다 그게 큰 자예요 영적으로 큰 자입니다 자존심 사단이 갖고 노는 도구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사단의 도구 마지막 보루 자존심 개뿔 그거 개들에게 던져버려 개 바울이 던졌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에 못 박혔다 저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꽃타세요 꽃타 먼저 안 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 항상 제가 먼저죠 먼저 체질 먼저 원리시를 마태범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먼저 체질을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먼저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들이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리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 드립니다 대통령도 못 드려요 장관도 못 드려요 유명한 학자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늘 앞에 지금 예배들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와 원수 상태에 있다 다른 누구와 말하네 두고 봐 서로 망하기를 바래 원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와있다고 하면 가라 가라 가서 너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는 예배해 나 너 예배 안 받아 그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속에 탁 원안을 품고 평생 영적 암덩어리 가지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갈겠다고 두고 보자고 그리고 예배 하나님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왜 기도응답이 안 되나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왜 없냐 나는 왜 원리스가 잘 안 되냐 이거 있어서 그래요 영적 암덩어리 딱 엄수진 상태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벼려 두면 자기도 죽어요 마음의 젊음과 기쁨 평안 안 보여요 사람의 인상 무시하면 안 돼요 얼굴 표정 딱 보면 거의 다 알아요 관상보라 그 말 아닙니다 다릅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표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말이에요 콜스톨이 많으면 뭐요 병원감 그러잖아요 콜스톨을 줄이라 심장 혈관을 콜스톨이 막아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원수관계 때문에 다 차단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고 삶속에 그대로 영적으로 확 통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콜악 박아났어요 미움 이게 결국은요 자신의 삶을 피피하게 만들죠 삶 내용을 보면 피피해요 전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만한 믿는 자의 모습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에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있다 하면 정말로 구원받았냐 의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관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요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이 생각과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 스스로 착각을 해가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관계를 끊고 있으면 그건 정확한 판단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한 사람이 제가 체험하기 제가 늘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거잖아요 제가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평생에 이 나이 먹도록 저는 격투기한 사람이에요 운동도 흠하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치고 받고 어르신부터 조인트 맨날 깨지고 태권도 하다가 중학 때부터 군대 3년 동안 태권도만 해서 산 사람이에요 3년 동안 태권도 만 35개월 15일 요새 군대 2년 동안 하는 거 그런데 군대에서든지 대학당 때든지 자라면서 싸움 할 일이 없었겠냐고요 한 번도 사람과 멱살 잡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도 마음속으로도 내가 저 인간 저 한 사람도 저 손에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 같은 게 누구를 미울 자격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옆에 목회하기 전에도 단 한 사람도 온갖 욕을 다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기를 킨대요 저보고 심각하게 말해요 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 수용록에 옛날에 당신 그치 전도한다고 교회 붕 이렇게 나가더니 사기치고 한 사람이 있어 당신도 다 똑같은 사람 같아 당신 사기꾼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기꾼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나 진짜 모르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얼마나 수입한지 모르네 저 사람이 말 몰라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기분 나빴다면 내 사기꾼 도둑놈이 들켜보고 도둑놈이 하면 딱 들키면 기분 나쁘잖아요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이 아닌데 뭐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쁜 건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 더러워서 그래요 그럼 기분 나쁘게 더러워서 그래요 아 주의 음성들에도 아 저 사람은 더러운 성질을 아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고쳐야지 이래야 되지 성질을 좋은 사람을 보고 저 성질 더러워 아닌데 전혀 상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제일 기분 나쁘다 그게 여러분의 딱 창실 3장이에요 진단 간단합니다 농땡이 보고 농땡을 하면 덜키고 기분 나쁩니다 내가 왜 농땡냐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농땡을 웃고 말아요 아닌데 뭐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요 먼저 처질됩니다 될 수 있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우고 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악을 미우고 선에 속하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은요 사단 마귀를 말하고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지요 속하라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속하라 이 말은 악요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악요 아시죠 이런 접착제 악요 악요처럼 굳게 결합된 상태 선에 속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상태에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일자라고 답 났다고 하면 먼저 체제 돼요 먼저 체제 먼저 화해하고 먼저 차다가고 먼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시작하고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웬 그루데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사랑이 없는 곳은 한마디 말조차도 의심을 품게 하고 한 가지 행동까지도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 사랑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사탄의 기뻄이 된다 그래서 왜 오해해요 왜 상처가 받습니까 이게 다 사랑 없이 하는 모임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결국은 사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 즐겁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사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삶을 완전히 편집하라 완전히 복음으로 복음 체질 아이 먹기 유오케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상식이 3장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단과 하월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가운데 두려워서 숨어서 그야말로 금방 시들어버릴 무화과 잎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벌거벗었으므로 더 안타까운 곳은요 너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 하와가 좋아가지고 하와 너 왜 먹었냐 자 뱀이 날 꼬여서 전부 변명합니다 그 변명이 통합니까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에게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까죽옷을 까죽옷을 입혔다 말하는 짐승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까죽옷을 까죽옷을 가봉을 해갖고 입혔겠어요 까죽옷을 입혔느라 할 때 그 가죽 짐승을 잡아서 이 부끄러운 무화과 입고 한나절 되면 다 말라버리고 또 해도 또 해야 되는데 가죽옷을 입혀줬다 영원히 부끄럼을 덮어줬다 가죽 입었을 때 입었을 때 어떻겠어요 피가 뭐 가죽을 짐승을 잡아 입혔으면 피가 온몸에 두두두 느껴지겠죠 피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가죽옷 그걸 입혀줬어요 모든 것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덮어줘야 돼요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나에게 손에 입히고 자손심 상해한 거 내게 실수한 거 덮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너무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서로를 품어주는 그 사랑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여기의 모든 성도들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라 그런 복음 체질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체질입니다 14절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명 살리는 미션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더불어 사는 함께 체질이 되라 더불어 사는 함께 체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는 잘 감동을 감동하죠 그래서 함께 잘 웁니다 그런데 유독 상대방의 기쁨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축복을 받아서 막 응답을 받고 증거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고 기뻐하지 않아요 인색해 우리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뭐요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축복하고 같이 사촌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니까 축복해줘야 했는데 우리 민족이 그래요 그래서 장제삼장경에서 발생한 이 이후 어떤 것이 뭐 뭐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인데 별 유익이 없으면 안 좋아 우리는요 이런 세상 문화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기의 삼장 문화가 아니고 4경제 1장 1절 그리스도 주인된 삶을 살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이것이 피원약의 비밀을 누리라는 6월절 응답이에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장세 6장의 내필의 문화를 버리고 4경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왔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냐 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누리는 수장절 응답이죠 그리고 세상 성공의 중심으로 사는 장세 7장의 바벨탑 문화에 이걸 버리고 장세 7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체질이 되어라 성령 인도 받는 체질 이것이 성령 충만 노리는 뭡니까 노리는 오순절의 응답이다 우리는 이런 삼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이제는 오삼 오직 삼절기의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 이런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언급하는데 16절에는요 영적인 겸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에는 영적인 겸손한 삶을 겸손해라 17절에는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에는 화목하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본론을 붙잡으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율법은 뭐예요 악으로 갚아야 돼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 복음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서론을 다 뛰어넘어라 서론 서론을 다 뛰어넘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다 서론이에요 눈에 보기에 다 서론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한 말 계속하지요 위드 이마누엘 원내스 이건 영적인 사람은 알아들어요 위드 이마누엘 원내스 이게 뭐요 함께 체질입니다 함께 체질 이것이 그냥 함께 체질 될 때 가능합니다 성사미의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영적 체질이 될 때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지요 그때 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어야죠 모든 것이 뭐요 헤븐의 파워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지요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먹여줍니까 망하고 빨리 죽어야지 내 앞에서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주고 모든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초월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리도의 성품으로 하나하나 하나씩 조금씩 닮아가자 나를 초월해야 어떻게 돼요 나를 초월해야 한 영혼 살리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혀요 내가 빨빨 살아간 자동심이 빨빨 살아서는 영혼이 열매가 없어요 사도파울이 본문 14절로 21절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다른 각도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예요 하나 불신 영혼이 돌아와야 된다 불신 가족 불신 영혼 불신 친구 불신 형제 불신 이웃 불신 부모 내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저 다가가는 헌신한 이 모습 보고 감동받아 돌아가게 돼 있다 우리 관점은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왜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왜 막연한 소리입니까 생명 살리는 관점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 하나밖에 그 하나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한 영혼 구원 생명 구원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어떻게 화목하게 바꾸어 주는 역할 불신자는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 원수거든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선지자적 역할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생명 구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곤도우서 5장 18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선하스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몫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몫하게 하는 직분을 주여서니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몫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직분이에요 성도를 한 것도 직분이라고 함께의 체질이 되라 함께 자꾸 나누지요 사탄은 남북으로 나누고 그냥 자꾸 나누지요 자꾸 나눕니다 팔토광사는 다 찢어져 나누고 교회도 나눕니다 자꾸 찢어져야 힘이 없으니까 장작은 화폐에 불이 확 붙는데 나눠버리면 다 꺼져버려요 지금 다 꺼진 상태예요 유명한 설교가 외련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시도 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그랬어요 중요하지요 누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환목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남편이든지 마누라든지 자식이든지 가까운 친구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누군가 화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함께 처질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당당히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 템플턴 상 이라고 있는데요 종교계의 노벨상 입니다 이 템플턴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 선책에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행복한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는 부재가 붙었는데 템플턴은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영적 투자가로 불려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성공하는 사람 삶을 위한 120가지의 인생 법칙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책 제목처럼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삶의 기관차 원동력 이다 그랬어요 이 열정은 누구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데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어요 그 열정을 깨우는 그때가 바로 성공으로 돌아서는 터닝포인트다 그랬어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이 열정 해보였거든 나 열정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조용한 있어나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모 오늘을 해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열정이 나오는데 내가 나를 보고 놀랐어요 지금도 놀래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열정이 있다니까 지금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고 아무리 조용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열정이 있다니까요 열정은 열정이 내가 깨우지는 순간이 뭐요 인생 터닝포인트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지런하여 깨울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 가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노력을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열정 열정 언어에 보면 열정 뜻이 뭐냐 가슴에 불을 안고 가슴에 불을 안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생명살리라는 미선을 실현하는데 보금장 불덩어리가 내 가슴에 있느냐 성령의 불은 성령의 불은 여러분 속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사랑해서 그렇지요 제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요 제 속에 붙은 불은 청년 때 지금 그대로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불덩이가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날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연계 못하신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보금적 열정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모든 사람을 원하는 자리로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들이 되기도 하죠 없사사 먼저 체질이 되기도 하죠 없사사 함께 체질이 되기하여 주 없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